저는 지금 안동 병상서원에 나와 있습니다. 병상서원에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경자의 유랑을 촬영하고 있구만요. 그래서 만대류만 보고 그 위에 이 부분은 제가 앉았던 자리는 내가 못앉고 일단은 가게 됐습니다. 사적 제260호 병상서원 서예 유성룡대감의 이야기가 있네요. 경자의 유랑을 촬영하고 있답니다. 저는 김봉기 TV 얘기입니다. 만대류가 조망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에도 경화문을 들어서면 경북도청 본건물 안민간 앞에 병산서원 만대류를 차관한 건축물이 있고 병산서원은 드라마철 촬영기로 최적지입니다. 병산서원 입교단 대청마루에서 만대류와 병산 동강의 풍경은 천하제일경이고 병산구곡 제1곡입니다. 병산서원 입굴명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병산서원 입교단 대청약부분을 통해 에너지로 우선 입교를 가득할 수 있습니다. 병산서원 입교를 부르기 위해서 그녀 입교를 예정해 주의를 기원하고 있습니다.